안녕 호모는 궁금해 멋지다 잘 따듯이 뭐야 뭐야 어? 으악 어? 어? 내가 더 버렸네 어? 어? 저게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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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영원 으아아 여 길ately 짜잔 우바동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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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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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편 헤헷 헤헤헤講 헤헤헤헤헤 오이 형 수박이 있는 검정색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짜잔 아, 수박이구나 수박은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수박은 빨갛다 수박은 달다 수박은 단단하다 단단해, 단단해 우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안녕 아잇 윽이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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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뭐야, 뭐야, 뭐야 우와 어? 으, 우, 바 뭐지? 좋대 우와, 이게 뭐야? 오늘 만나볼 친구는 누굴까? 어? 끝이 뾰족한데? 녹색 꼭지도 달려있어 가늘고 길쭉한 모양이야 아, 이제 알겠다 오늘 만날 친구는 바로 고추구나 워미야! 워미야! 워미야, 어딨어? 못 찾겠지롱 워미야! 어디 간 거야, 대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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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야, 고추의 색을 잇혀볼까? 아니야 고치는 노란색이 아니야 고라색도 아니네 그래 고치는 빨간색이야 빨간색은 맛있었어 이것도 맛있을 거야 매워 먹어봐 어때 맵지? 맵지? 안 매워? 조리가 없는데 봐요 고치는 무슨 맛일까? 아니야 고치는 짠 맛이 아니야 달콤해 달콤해 아니야 고치는 달콤한 맛이 아니야 매워 맞아 고치는 매운맛이야 아 뭐? 메원! 뭐야 뭐야? 신기한 물건 발견! 이건 뭐지? 버튼이 되게 많이 달려있어 꼬미야 아무거나 눌러봐 아무거나 오빠 오빠? 오빠 오빠야!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빠야! 우바가 멈춰버렸어 뭐야? 우바가 멈췄다고? 설마 다른 걸 눌러볼까? 다른 걸 눌러볼까? 에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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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바? 우바? 어? 좋았어! 우바를 조종할 수 있다 이거지? 어? 어? 이 버튼은 뭐지? 얍! 어? 우바? 어? 거절아 ! 거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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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아해요 어? 저 kaput 으아악 으음 으음 RC2 작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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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아져 작아져 작아져라 작아져라 오바 오바오바 오바 오바가 작아졌네 오바야 너무 귀엽다 하하하하 어? 뭐 봐? 어? 이건 무슨 버튼이지? 얍! 라아아아아아 바아아아아아 바아아아아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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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웃기다! 하하하하 우박은 계속 벽이지! 하하하하 꼬부는 계속 바꿔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텔레비전보다 더 재밌는 우박! 꼬바야 그만해! 우박 고장 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꼬무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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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전을 조종할 수 있다. 리모컨은 우바를 공중에 멈추게 한 것처럼 텔레비전의 화면을 멈출 수 있다. 리모컨은 우바가 바뀌는 것처럼 텔레비전의 채널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우와, 정말 재미있었겠다.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안녕. 이건 뭐지? 우와, 옥수사 옥수수. 옥수수? 으으으으으으음? 으으으으음? 으으으음 푸욱, 으으으음 푸욱. 으으으ph. worldsunt toqueries. 으아아앙. 으엠. 아하하하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으아홉 avanz vain- urou. 으으흥. 으으으으윽. 으어 Marshava va èus. 으으윽 makeos zij duc considered ass没unal. 으으윽. 배고파 이 상태로는 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어 아이스크림에 넣어서 먹으면 어떨까? 달콤한 케이크에 넣어보는 건 어때? 좋아! 나한테 맡겨! 내가 맛있게 먹는 방법을 찾아낼 거야! 으응? 으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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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옥수수가 뜨거워지다니 터져버렸어 터져버렸다고? 응! 으응! 으응! 어? 쿵쿵! 냄새가 좋은데? 고소한 냄새가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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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박! 괜찮아? 우박! 하하! 으아! 우박! 으아! 맛있다고! 나도 먹고 싶어! 헤헤! 나한테 맡겨! 짠! 우와! 커다란 대포야! 대포를 어떻게 하려고? 꼬바바? 헤헤! 먼저 대포를 똑바로 세우고 이야! 꼬부 안에 옥수수 알갱이를 잔뜩 넣고 대포에 물을 붙이면 모두 피를 막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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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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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다! 으응! 대다라기! 맛있겠다! 으응! 우바바!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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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모야 안녕! 오늘은 팝콘을 만났구나! 호모가 좋아하는 팝콘은 옥수수로 만드는 거야! 알갱이를 잔뜩 넣고 도둑기를 막아! 어때? 신기하지? 그럼 다음 시간도 궁금해 궁금해! 대단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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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뭐지? 어? 달라붙어 있잖아!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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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뭐였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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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어? 뭐야 이거? 신기한 걸 주웠어! 나도 나도! 어? 으응! 으응! 달라붙어 버렸어! 으응! 안 떨어지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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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뭐냐고 이거 이건 바로 자석이라는 거야 자석에는 못이나 열쇠, 크립 같은 쇠로 된 물건들이 달라붙어 그리고 자석은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져 있어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고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 정말 신기하지? 이게 바로 자석이구나 우와 신기해 쇠가 달라붙는다고? 아하 짜잔 네 이게 뭐야? 뭐지? 기다려봐 오빠 오빠 성꾼이다 자석의 클립들이 달라붙었어 오빠가 잘생긴다 하하하하 음 우바 허허허허 우바 하하 inaire 으 으 으 뭐야 으 우바 우바 우 윽 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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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기한 게 있네! 이건 뭐지? 거울인가? 딱딱해! 우와! 우와,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두드렸어! 우와, 신기해! 아무거나 만져볼까? 야! 우와, 카메라다! 우리 얼굴이 비춰지고 있어! 잘 나오고 있어! 우선, 스마일! 어? 참아! 어? 이게 뭐야? 이상해! 너무 웃겨! 다른 것들 해볼까? 어? 너무 웃겨! 나도, 나도! 얼굴? 마! 너무 웃겨! 이거는 다른 걸 해볼까? eration mongeMe 고양이야! 고양!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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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구경이 어? 뭐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가? 부모야, 나 보여? 부모야, 부모야!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거기 들어간 거야? 이게 바로 영상통화라는 거야! 영상통화? 우린 애니메이션 보고 있었어! 애니메이션? 재밌겠다! 같이 보자, 이리 와! 금방 갈게! 기다려! 똥또야, 여기야! 부모야, 같이 보자! 으악! 공룡이다! 같이 보니깐 더 재밌다! 부모야, 안녕! 오늘은 뭘 만나고 왔니? 짜잔! 아, 스마트폰을 만났구나! 스마트폰은 만나보니 어땠어? 궁금해, 궁금해! 잘 나오고 있어!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스마트폰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헤헤헤! 이번엔 다른 걸 해볼까? 스마트폰은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다! 얼른 도망가! 도망가! 스마트! 빨리! 어떻게 하는 거지? 뭔가? 스마트폰은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있다! 와, 정말 재밌었겠다! 꼬무야, 다음 시간도 기대할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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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감사합니다.